오는 1월 13일은 한인 이민 1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주 한인재단 하와이가 오늘 모임을 갖고 한인 이민 기념 행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주 한인재단 하와이가 와이알라의 컨트릭클럽에서 모임을 갖고 한인 이민 111주년 행사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행사는 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나공원에서 시작돼 오후 6시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의 만찬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미주 한인재단 하와이는 한인 111주년 기념 행사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습니다.